187, 187, 데뷔하자마자 2위가 오던 자녀입니다. 그리고 187위로 4위가 존재합니다. 야, 2위가 없죠? 아, 우리 저 박나래 씨가 지금 눈물이 터졌어요. 그렇게 감격스러운가요? 아니, 같이 소모임 하다가 같이 지금 친구인데 오랜만에 묶여서 1등 하니까. 아, 진짜 너무 축하해가지고. 뭐야, 채널 다 돌아가게. 아, 빨리 끝내요. 자, 이제 저 양세형 씨의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. 와, 되게. 와, 우리 뒤에 있으면. 진짜 이렇게 커비 할 때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이게 벽이 되게 높구나라는 걸 알았어요. 아, 힘들어지는데. 세게 하는 거 없어. 이리지마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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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가동해줘. 괜찮아. 괜찮아. 싸대기 올려, 싸대기 올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옛날에는 그냥 5등 안에 드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.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예..하...ㅎㅎ 아예 못하다가 이제.. 하.. 아이고. 그러면 박수 한번 주세요. 양세형 씨의 눈물 속에 저 소감이 다 담겨있는 것 같고요 오늘 순위권에 있는 모든 팀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